성경은 아합 왕 때 일어난 일들을 장장 6장에 걸쳐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마가복음이 16장에 비하면 이 악한 왕에 대한 기록 굉장히 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악한 아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과 오늘날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악을 직시하게 하고 그 악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헛된 일에 탕진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왜 하나님께서 아합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셨는가 그 과정을 이렇게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합의 몰락은 아람왕과의 3차전을 치르기로 결정한 데서 시작됩니다. 아람은 부왕국 이스라엘과 수없이 전투를 치른 나라 부왕국 북쪽에 있습니다. 앞서 있었던 아람과의 1, 2차 전쟁에서 숫자적인 열쇠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때 아람왕 벤 하다스로부터 길라 라몬의 반환을 약속받았는데 길라 라몬은 갈릴리 호수 동쪽 오늘날 요르남 북쪽에 위치한 매우 중요한 요새로서 남과 북을 연결하는 상업 중심지입니다. 그런데 아람왕 벤 하다시 약속을 어기고 그 반환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차전을 치르기로 한 것입니다. 이번 3차전에는 남한국 유다왕 여호사밭도 도와주기로 하였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뉜 후 서로 적대관계로 대치 상황에 있었는데 남한국 여호사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돕게 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합의 딸 아달리아가 여호사밭의 아들 여호람과 결혼하여서 사돈지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400명의 궁중 선지자들이 여호와께서 승리를 보장하셨다고 이구동성으로 아합왕을 격려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라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에 의욕에 충만한 아합왕은 망설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때 남한국 유다왕 여호사밭이 작은 이유를 제기합니다. 여호사밭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지 아니하나이까 그때 아합이 중요한 말을 합니다. 아직도 아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말미야마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가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을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이 미가야가 누구일까요? 미가야는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신가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미가야. 그는 유명한 엘리아와 그의 후계자 엘리사 계열의 선지자로서 아합의 주된 비판가로서 활동하였습니다. 아홉이 하는 일 그건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습니다. 번번이 제동을 걸고 그런 일을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늘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에게 언제나 흉한 일만 말만 하여서 미가야를 미워한다는 아합의 말을 들은 여호사밧 왕이 여기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그런 말씀 맞서서 반대자의 의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한국 유단은 그래도 미약하나마 부강국 이스라엘보다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였습니다. 이번에도 그런 성향이 드러난 발언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마지못해서 선지자 미가야를 불러들였습니다. 미가야를 데리러 갔던 사신이 미가야에게 당부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흉한 말, 재수없는 말, 그런 말을 하지 말라 그것입니다. 그러나 참 선지자인 미가야는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미가야가 아합 왕에게 전한 말은 이렇습니다.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이 말만 들으면 미가야도 400명의 선지자들과 같은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이 말씀의 뜻은 아랑과의 3차전에서 이스라엘이 승리를 거두지만 군사들이 목자 잃은 양이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합 왕이 그 전쟁에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왕이 죽었음에도 군사들이 각자 집으로 평안이 돌아간다는 것은 왕이 죽었지만 군사들과 백성들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슬퍼하지 아니하고 각자 집으로 루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돌아가서 평안을 누린다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미가여 선지자는 자신이 본 하늘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는 궁중회의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좌우에 하늘에 만군이 둘러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합을 꿰어 그를 길라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 거 하시니 여러 영들이 각자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때 한 영이 나와서 자신이 그 역할을 하겠노라고 아랩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도로 하겠느냐고 물으니까 그 영이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러라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선지자 중에 시드기아가 발끈하여서 나와서 미가야의 따귀를 때리고 외칩니다. 여호와 영이 나를 떠나서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시드기아는 선지자 중에 하나, 우두머리 선지자입니다. 일전에 쇳불을 만들어서 왕께 바치면서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전멸하리라 하셨다네. 그러니까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 쇳불로 아람 사람을 쳐부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얘기입니다. 쇳불은 당시 가장 강력한 파워를 상징합니다. 쇠는 그 당시는 아직 청동기 시절이어서 쇠로 된 무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우두머리와 왕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쇳불은 가장 강력한 파워, 시드기아는 거짓말하는 영의 사주를 받아서 마치 하나님의 개시를 받은 양 그렇게 말한 자신의 권위를 미가야가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에 대해서 발끈한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고 듣던 아합은 미가야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거짓말하는 영이 과연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천사들은 절대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사람들을 거짓말로 미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은 사탄의 방편이지 결코 하나님의 방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한 영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영과 같이 막연한 영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정관사 하가 붙어 있습니다. 하, 루아, 흐 이것은 거짓말하는 영은 사탄밖에 없습니다. 사탄과 그의 하수들 예수님께서도 사탄을 거짓의 압이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거짓말의 근원은 사탄입니다. 여기에서 강한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의 궁중회의에 왜 사탄이 참여하는 것인가 그런데 이미 우리들은 욕기에서 하나님과 사탄의 흥정 내지는 대화를 알고 있습니다. 욕의 신앙을 사탄이 시험하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악한 영 사탄이라도 하나님을 절대로 이기지 못하며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을 자신의 심판의 도구, 징계의 도구로 가끔씩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을 때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의문이 듭니다. 왜 눈앞에 있는 사탄을 하나님께서는 처리하지 않으시는 걸까 거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마치 이런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가 인질로 잡혀 있습니다. 그때 인질범을 처단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영 사탄이 우리를 미혹하였고 우리들은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자꾸 우리라 그러니까 안되겠죠. 사람들은. 그런데 사탄을 처단하면 사탄에게 미혹된 사람들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합니다. 미혹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현재 그렇게 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영원히 계속되질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 최후의 심판이 행해집니다. 그때는 사탄과 그 하수들은 무적행에 갇히게 됩니다. 끝이 없는 동굴이라는 뜻입니다. 무적행. 이것을 둘째 사망, 영원한 형벌이라고 합니다. 거짓 아비 사탄은 아합의 거짓 선지자 400명의 마음에 아합이 승리한다는 거짓말을 씁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아합의 승리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거짓말을 하나님의 방책으로 보아서는 절대로 아닙니다. 이 아합의 선지자 400명은 자기들이 거짓말하는 영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단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단들도 하나님을 들먹이고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잘 전한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짓말씀으로 미혹함으로써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영광과 이득을 구하는 아합과 그의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의 생각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즉 그들의 마음에는 사탄의 생각을 따르려는 준비가 이미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자기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가, 거짓말하는 의도가 뭐냐 그러면 자기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거짓말은 과장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은폐하는 것도 거짓말이요 축소하는 것도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언하려고 하는 언행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이유는 상대방을 파괴하고 미혹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떤 말을 할 때 내가 그런 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스스로 잘 판단하셔야 되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을 중지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자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전혀 부합되지 않습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난번에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합리적이고 타당하고 그리고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과연 그렇게 하셨을까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하는 일을 계속하면 이미 파멸의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그런데 잘 나갑니다.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덕분이지 그 책략 때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침내는 아합이 그렇게 잘 나갔다고 하더라도 파멸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반드시 파멸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고 그들과 친구도 하지 말라고 늘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징계를 받아야 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징계가 없으면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런데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벌이 있습니다. 징계보다도 더 무서운 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은 전부 다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왜요? 너 지금 사망의 길을 가고 있어 멈춰야 돼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1장에 반복되는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저희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다시 말해서 내버려 두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일은 그냥 그렇게 하도록 그래, 네 생각대로 그냥 진행해 라고 내버려 두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유기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의 침묵과 유기에 대한 반응 중 심각하게 숙고해 봐야 할 반응이 있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어떻게 내버려 둘 수 있어라는 반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만 주신 것이 있습니다. 자유의지입니다. 이 자유의지를 우리 인간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최대 모험이었습니다. 자유. 그야말로 하나님의 간섭을 거부할 수도 있는 자유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인간보다 강해도 모든 사자들의 삶은 똑같습니다. 자유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의 삶은 아주 독특하고 다양합니다. 모두 다 자유의지 때문입니다.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으로부터 가장 독특하고 개성 넘치는 그러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인간들은 그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사탄을 선택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의 술과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추구리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 거부하고 그것을 따먹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아있는 선택은 두 가지죠. 첫째는 그 자유의지를 회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들한테서. 안 되겠다. 너희들 오용했으니까 그거 다 내놔라. 자유의지가 박탈되면 우리 인간들은 똑같이 움직이는 로봇이 됩니다. 의존적인 인간에게서나 맹종하는 로봇이 필요하지 자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로봇이 필요 없습니다. 그럴 바에는 세상 문을 닫아버리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둘째는 인간이 원하는 바를 다 들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바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남북한은 서로 없어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라져주기를 바라는 상대들은 동시에 모두 사라져버려서 여기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사라져버리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죠. 그럼 제가 사라져버립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3의 방법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그 사랑을 감동하고 그 사랑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 사랑을 행하는 다시 말해서 타락한 자유의지가 회복되어서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자진해서 그 뜻을 실행하는 것 그러므로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언제나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가 얼마든지 하나님의 것으로 포장할 수 있습니다. 포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으로부터 포장하는 것은 이단이 하는 일입니다. 더 나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여러 종류의 삶을 로마서 1장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진리를 불의로 가로막는 자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진리, 가르치면 저 엉터리야 뭐 이렇게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 중에 상당히 될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도 감사하지도 않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여전히 무늬만 크리스찬으로서 내 이득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세 번째, 우상 숭배로 전락한 삶을 내버려 두십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벌어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들은 별걸 다 숭배합니다. 개구리도 숭배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부활의 신은 개구리 헥트입니다. 겨울에 다 죽었나 싶었는데 봄되면 와글와글 살아나거든요. 그래서 개구리를 부활의 신으로 섬깁니다. 통도사에 가면 금와라고 있습니다. 금개구리. 그냥 누런 산개구리입니다. 그런데 통도사에 살고 있는 그 산개구리들은 개만 나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막 합장하고 복받았다는 것도 오두방정을 다 떱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죠. 네 번째로 내버려 두는 삶은 정력의 노예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느니라. 다섯 번째로 마음의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의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에 없습니다. 그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없다는 사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생명과 에너지, 능력 그러한 것들을 합당치 못한 일에 소모되게 만들어버립니다. 자연히 그의 인생은 쓰레기 인생이 되겠죠. 미가야 환상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고 아합왕은 전쟁터로 향합니다. 그런데 미가야의 예언이 마음에 걸렸죠. 그래서 유다왕 여호 사바드에게 자기 왕복을 입게 하고 자기는 일반 병사의 복장을 하고 몸을 숨겼습니다. 그러나 변장술로 아람 군대를 따들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람 군사 하나가 우연히 쏜 화살이 아합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그 죄 많은 삶도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하나님께서는 몇 번씩 아합에게 분해 넘치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아람과의 자기보다 훨씬 강한 아람 연합군을 1차, 2차에서 이기게 하셨고요. 잘 먹고 잘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합은 전혀 회개하지 않냐고 스스로 사탄에게 놀아나면서 그 심판을 잔초하였습니다. 전쟁에 동원되었던 군사들은 평안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실현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 즉 내 하나님 여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오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한 그 자체가 악이고 경외하지 않을 때 자연히 고통이 찾아온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그분과 가까워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왜요?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복잡한 세상에서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배우는 것 자체가 은혜 중의 은혜이고 그래서 하늘나라에 가서도 우리가 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설 텐데 당신도 영 나도 영 맞짱 뜹시다. 그럴 수 없잖아요. 천국에서도 우리가 드려야 할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맨날 이렇게 앉아서 예배만 드리냐? 아니요. 예배가 곧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바로 그 뜻입니다. 나의 일상생활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한 발 한 발 차분차분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럴 때 내 삶 자체가 예배가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을 때 통찰력은 배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시내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서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아쉐르가 됩니다. 백배의 결실로 풍성하게 살고 열심히 베푸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과 그 중요한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을 거기에 초점 맞추게 하시며 한 발 한 발 천국을 향해서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모두 다 거짓말하는 영예 알아보고 거기에 미혹되지 아니하며 온전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든 백배의 결실을 맺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585장입니다.